4년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가 내일 열립니다. 동료 교사들은 고인의 죽음이 마땅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며 순직 처리와 함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 A씨. A씨에 대한 순직 심의를 앞두고 동료 교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고인의 순직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교사노조는 내일 순직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등 학부모들의 16차례에 걸친 악성 민원회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은 교육당국 등 우리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경찰을 향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순직은 인정됐지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찰 수사에선 무혐의로 종결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기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상을 밝혀서 이러한 일을 유발시킨 사람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경찰청이 고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순직 처리 여부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